할렐루야 오늘도 조금 늦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니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사람은 빨리빨리라니까요 빨리빨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가요 월요일 시작한지 얼마인데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여러분들 다 바쁘게 지내셨죠 주님 안에서 바쁜 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가을거지 하시는 분들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하여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도와주시지만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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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쪽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어디 볼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팔에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고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기 소리 외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고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들끄신 팔에 안기세 그들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눈빛 때까지 계속 찬기 소리 외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의 편을 알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만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가 분명하게 비치고 천천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변하니 항상 기쁨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부로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많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끄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들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면 하나와 손 내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나의 들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영대로 뒤돌아오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나의 들 위에서 나를 도우시니 아멘 나의 들 위에서 나를 도우시니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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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걸어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일어나 걸을 준비 되셨어요 잠이 확 깨내요 아멘 오늘 벌써 힘 다 받으셨죠 받으신 분 아멘 예 손도 흔들고 힘 받으신 분 아멘 손 안 흔드는 분 누구야 예 손 흔들어주세요 오 김복희 실장님 힘 받으셨으면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여요 손 흔들어주세요 김복희 실장님 어디 손 어디 있어 아 손이 내려가 있었구나 자 여기 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소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참 살펴본단 말이에요 아 우리 김춘욱 실장님 아까 얼굴이 조금 부었더라고 어디 피곤해요 요새 일 안으로 피곤해요 근데 부었는데 얼굴이 제대로 예뻐진 것 같아요 다시 예 정상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온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또 복습하고 그 위에 또 새로 새로 이렇게 공부를 할게요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가 온유라는 뜻이 원래 헬라워 신학성경에 써있는 그 단어는 브라이티스라 그래서 짐승을 원래 막 만들어낸 짐승을 주인이 귀를 착 들여서 주인이 시키는다고 이렇게 사용할 때 그때 온유라는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원래 힘센 동물을 갖다가 잘 이렇게 길을 들여가지고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게 되는 그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다 약한 것이다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 보면 보통 목소리도 작고 어디 가서 보면 네 뭐 이런 사람 온유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도 온유하고 오히려 목소리를 큰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온유의 기본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 젠틀네스라는 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힘? 절제된 힘 적절하게 사용되는 힘 그 대신 표현될 때 부드럽게 막 거칠게 나오는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힘이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온유는 힘이다 아니해서 온유는 힘이다 그런데 참 저분 온유하셔 그런데 그 온유함에 힘이 빠져 있다? 그럼 진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부드럽지만 이 안에 딱 축적되어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부드럽게 적절하게 표현될 때 온유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온유한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또 한번 따라할게요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뭐라 그랬죠? 예습 학습 복습 그래서 우리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복습 그리고 또 학습할 거예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막 이게 한 게 나중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거 생각난다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열심히 공부할 때 막 따라하고 손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누군가를 가르칠 그게 완전히 우리 동영상 보듯이 탁탁탁 튀어나와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배울 때 여러분이 자리 누우세요 그럼 생각이 납니다 자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일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이 주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하고 다르죠? 이게 수준차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할 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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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나 이것만 해결해지면 너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별거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거 원하니 나는 이거 주려고 할 때 이만큼 주려고 하는데 너는 이만큼을 구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 생각은 이거 나는 땅의 수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격차가 어마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두 손 딱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것보다 훨씬 좁고 높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성격적인 이 문제에서 제일 온유하지 못하는 게 이것 때문에 뭐라고요? 남을 공격하는 거 교만하고 남을 공격한다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 뭐 괜히 무시하고 근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왜? 원래 우월한 사람 잘난 사람들은 그런 티를 안 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실력과 힘을 알아봐 근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알아봐 달라고 막 있는 척 실력이 있는 척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한번 아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거나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그렇죠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데 우월감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우월하지 않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똑같이 부족함에서 느끼는 그게 심리적인 부족함인데 표현되기를 어떤 사람은 난 너보다 잘났어 난 너보다 뛰어나 난 특별해 너는 이거 못하지 나는 이거 잘해 메롱 야골르지 그랬는데 우월감 나 잘났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이걸 과시하려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쩔 때는 그거를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공격 그냥 그 성격 중에 한 번 붙었다면 끝까지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그냥 거꾸로 트리고 그래야지 끝장을 봐야지 아주 그냥 내가 싸움에 꼭 이겨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일부러 저 주는 거예요 일부러 저 줘 뭘 그걸 그렇게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겨서 뭐가 뭐 남는 게 뭐예요 언성 높이고 싸워가지고 그렇죠 봤을 때 상대방이 말이 안 되게 우긴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 하고 일부러 저 주라니까요 그래 뭐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뭐 너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 그래 너는 너 생각대로 그렇게 해 알았어? 그래 너 이거 필요해? 가져가 가져가 그래 가져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오리를 가자고 심리를 가라고 오리면 2km 2km 근데 4km까지 가져와 그래 그래 내가 더 해줄게 왜? 나는 너보다 더 힘이 많아 그래 나는 너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았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가져가 그래 가져가 가져가 나 또 있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 내 성격이 이렇습니다 좀 이런 데는 바로 이게 제일 이게 약한 점이에요 보면 내가 상대방을 거꾸로 털어야 된다는 꼭 이기고야 말겠다 막 그냥 뭔가를 얘가 성취를 해보겠다 이 욕망을 버려야 돼 이거를 그렇죠?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막 이거 버려야 돼요 뭐 이겨서 어쩔 건데요 그 사람 말고 또 있으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사람을 경쟁된 사람은 그 사람이 꼭 이겨야 돼 그러다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어져요 공격적이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있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스웨벳 때 이리 얘기했는데 이리 때 같이 와가지고 자꾸 날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 누가 갑니까 멀리 가야지 저기 이리 온다 이리 온다 피해 이리하고 맞붙어서 같이 물고 뜯으면 여러분도 이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갈라디언서 있지만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해서 아예 그런 거에 여러 번 연관되지 마세요 싸우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남을 공격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이 날 공격해 알았어 하고 알았어 그래 더 잘해주고 그냥 멀리 가버리세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공격할 때 어 알았어 알았어 오는 뒤에 실제 상황을 예로 보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랑 좀 다르지만 당신의 생각도 이해는 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제가 하나 얘기했을 때 제가 섬겨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우리 회장님이 운동선수 출신의 여자분인데 아 지금 막 사람들이 보면 남자들 와서 부들부들 떨 정도로 힘이 있어요 소위 카리스마가 넘치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인데 키도 크시고 막 그런데 우리가 직원을 거기서 우리 뽑는데 제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가 나이도 좀 서른도 넘고 좀 나이고 있고 경력도 있는 친구가 자격지심이 조금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딱 했을 때 뭐가 태도가 그러면 그거를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딱 얘기를 할 걸로 유명하세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여잔데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이 전혀 모르고 그냥 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면접을 보는 그런데 회장님이 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가 말을 갖다가 팡! 받아쳤어! 받아쳤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른이신가 그런데 거기 또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회장님 너무 아 얘가 얼마나 우리 회장님 기분이 상하셨던지 나 면접 못해 나가버리셨어요 내가 어떻게 되겠어 회장님 모셔가지고 지금 면접을 하는데 내가 아 회장님이 화가 나셔서 가셨어요 그 여자애는 펑펑 울고 해서 아 뭐 알았다 미안하고 이렇게 알았다고 잘가라고 보내고 저는 기도를 했죠 기도를 야 이거 뭐 회장님이 어 우리 이거 부서에 직원 뽑다가 그냥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나가셨으니 아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 그랬어요 그런데 딱 그러고 나서 오후에 오후에 다 끝나고 퇴근할 때 회장님하고 회장님이 아마 그때 20층 계시고 제가 19층에 있었을 거예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신 거죠 나 19층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회장님이 있었어요 인사를 딱 하고 회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딱 둘이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또 뒤끝은 없거든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할 거야 쓸 거야 나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쓰라는 거야 쓸 거야 그랬더니 제가 첫마디로 뭐라 그럴게요 회장님하고 고시도 죄송합니다 그랬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당황한 거죠 당황하셨어요 그 말 딱 할 때 아니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네가 뭐가 죄송해? 그래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써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필요해도 써도 돼 그래서 아닙니다 안 쓰겠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안 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자네가 뭐 잘못했어? 그리고 풀려서 나가신 거야 기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면접 볼 때는 직원이 한 사람만 필요한데 회장님이 저한테 두 명을 뽑아주셨어 두 명을 뽑아주셨어 괜찮아 애들 두 명 괜찮다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하면 무조건 상대방의 화가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보하고 어르신일 때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르신 아닐 때도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 거예요 긁었다 아니 뭐 당신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이 싸우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아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연습 좀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영어로 I'm sorry I'm sorry 잘하셔야 돼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웃고 안 하시는 거예요 히히히히 웃고 안 하시는 거 뭐야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 연습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중국에서는 뚜이부치 그거 뭐 잘하시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내 잘못 알지만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를 못 걸어요 알았죠? 남을 공격하지 말고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미안해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요 일리가 있네요? 그래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잘못된 것을 그냥 말을 못해서 어?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말을 해 상처받을까 아 몰라 몰라 그냥 아 몰라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단지 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그냥 공격하고 막 정지하고 막 욕하고 저주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렇게 가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정말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죽는 길이야 너 망하는 길이야 하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뻔해 잘못된 건 아닌데 말을 못해 아 뭐 상처받을까 무슨 상처 상처를 이 사람이 지금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죽게 생겼구만 상처를 치유해 줘야죠 이미 상처받아 죽게 된 경우는 빨리 치유해 줘야지 무슨 그 말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아 그 말을 했다 괜히 그냥 제가 난처할까 봐 아니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 소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소리 너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너 싫어하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얘기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만 못하고 그냥 아 이거 그냥 몰라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어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약해서 지금 쓰러져가는 사람은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절제된 힘을 가지고 해준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은 학습이죠 뭐냐 그 온유한 사람들의 실제 예를 몇 명을 들어가서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온유했구나 이래서 온유한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이제 간단간단하게 볼 거예요 다 아는 유명한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제일 처음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온유는 특징은 먼저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절제된 힘 따라하세요 절제된 힘 양보 이분은 언제 온유함이 나왔느냐 자기 조카 아브라함과 롯이 딱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항상 온유함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이제 롯을 데리고 조카 데리고 가서 자기가 조카지만 자기가 진짜 아버지가 잘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엄청 잘 되기 시작하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의 종들 간에 서로 이제 싸움이 나요 왜 이거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 영역이야 왜 너희가 왔으니까 맨날 싸우니까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 오히려 롯한테 이기래요 자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넓은 땅 네가 먼저 골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원래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 가깝다니까 하나님이 친구라 불러줬어 아브라함을 그런 아브라함이 그만한 능력과 권리가 있는 아브라함이 그걸 안 썼어요 자기 힘을 안 쓰고 어떻게? 롯에게 양보한 거예요 양보해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은데 먼저 해 삼촌은 알아서 나머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이게 온유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양보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롯은 자기 눈에 좋은데 소동과 고무라 갔다 완전히 그냥 신앙도 없어지고 가족도 다 잃고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이 막 그냥 같이 나중에 사람 다 죽었다고 없다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 아브라함 동서남복 다 봐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넓은 땅과 아주 수천 마리의 양 소 가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땅 맞는 말이 뭐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메모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마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나의 자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려주시는 내가 벌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유협으로 유산 물려주듯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유산이에요 내가 그냥 물려받는 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얻게 됐어요 왜? 온유했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강자인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누르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있고 자 두 번째 또 잘 아는 요셉 요셉의 온유함은 뭘까요? 이 사람의 온유함은 사랑과 용서 따라해 보세요 요셉 요셉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의 온유예요 이 사람의 온유함은 사랑과 용서에 있었어요 뭐 다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데 자기의 형제들이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이게 지금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죠? 또 팔려가가지고 섬기는 가정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 주인 안주인께서 요셉을 유혹하다 안 되니까 엄청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죠? 그런데 전화위복을 시켜가지고 이 억울한 정살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강구를 보시고 하여튼 준비됐을 때 확 꺼내시더니 요셉을 갖다가 노예 출신으로 왔던 요셉을 그 강국 애국의 공무총지로 만들어주셨어요 제 2인자로 바로 다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 어마어마한 권리와 힘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나요? 자기 형제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한테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쭉 만들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아버지가 폭삭 늙었어 아들 그냥 잃고서 그렇게 아버지를 슬픔에 잠기게 한 그 형들 딱 봤다고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당시에 최강국의 진짜 실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의 반지를 끼웠었잖아요 권세를 여타내는데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처단하지 않았잖아요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 뭐라 그러면서 형들이 나한테 이랬지만 내가 겪고 보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전을 먼저 보내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겁니다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용서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원수 같은 형들이 왔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대해 줬어요 잘해 줬어요 그게 요셉의 온유함이다 아시겠죠 온유함이 뭔지 지금 강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서해 주고 지금 양보했습니다 세 번째 잘하는 사람 모세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 있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고난 우리 고난의 행군도 있지만 고난을 받기 전에 인생에서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냥 왕궁에 들어가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 휘불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가 애교의 공주가 싹 가서 왕자로 키워주잖아요 그리고 원래 성질이 막 거기다 곱게 자란 데다가 성질이 다 혈질이야 그냥 불의를 못지 않고 그냥 막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자기 동족이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봤을 때 가서 그냥 자기 동족을 못살게 고른 사람은 그냥 쳐서 죽였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성격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확 사람을 쥐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서 또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갔어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도라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40년이 흘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같이 미중홀대으로 쫙 나가는데 십보라라는 자기 원래 분이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구스 여자 구스는 뭐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꼭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구스 여인 구스 사람이었을 때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인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여인 그런데 같이 있었던 가족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아론 그리고 선지자로서 찬양을 인도하고 템벌을 치고 소고를 치고 선지자로서 그냥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던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미리암 누나 누나하고 형이 아니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누나하고 형만큼은 입 딱 다물고 그래서 모세를 감싸줘야 해도 모자를 파네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선방을 해가지고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했다고 막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해 우리한테도 나한테도 개시해 주거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만 잘났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모세에게 도전한 거야 그게 이게 마귀가 싹 와서 이 사람들은 눈이 뒤집기게 한 거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저한테 야 너만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비난과 비방을 막 하는데 이때 모세가 그 옛날의 다혈질 같았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여기서 아무 소리를 안 해 대응을 안 해요 그것도 자기 형과 누나인데 가족이면 오히려 더 발악해서 싸울 수 있잖아 남이면 참는데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야 자기가 그 가까운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도 아닌 가족한테 비난과 비방을 받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 한마디로 대꾸 안 해요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래암한테 굉장히 진로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암이 특별히 주동자였던 것 같아 말이 많거든 그래서 이 미래암은 나병 문동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냥 회마빡을 쫓겨났잖아요 그랬다가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뭐냐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타났죠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했을 때 거기서 대처하는 방법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개입해서 결론 내 주시기를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여기서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아멘 이게 모세의 온유함 그게 이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이 지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나다 왜? 바로 이런 현장에서 자기의 가족이 그냥 주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난 비방하는데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보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그냥 불같은 성질 이런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해 근데 이 사람이 성질이 있어요 나중에 또 뒤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반석 두 번째 한 번만 쳐서 두 번 성질로 그냥 쳐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난한 땅에도 못 가는 신세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이런 비난과 비방을 당할 때 입 딱 다물고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엉뚱한 소리 억울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한 소리 저도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말 하면 굉장히 저는 거기에 아주 그냥 민감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싸워요 아니죠 딱 기분이 상당히 나빠 억울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내가 그 사람 쫓아가서 뭐라고 싸울 거야 싸워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걸 내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딱 그거 어떻게 내가 해명을 하고 다녀요 아니 하나님의 한 방에 그냥 딱 그대로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위에서 혹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치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리 마시고 모세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상황을 그냥 정리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따라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린다 아멘 이거 못해서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 간단하게 다윗 다윗의 온유함 이 사람의 온유함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누가 그냥 평생을 쫓아다녔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사실 그의 결국은 장인어들이 됐던 사올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처음에는 예뻐하더니 그냥 사올은 죽이는 병력의 수가 천천 그런데 다윗은 맘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수하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귀신이 들어가요 알았죠?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요 귀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 보고 들어와서 나한테서 살을 하는 거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시기 질투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올 왕을 죽일 기회가 두어 번이나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바로 코 앞에 왔을 때도 손을 안 대죠 살짝 옷자락만 싹 빼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어쨌든 간에 사올 왕이 지금 귀신이 들렸던 뭐가 들렸던 하나님의 왕으로 뽑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울은 분 자에게 손 대지 마라 이 말씀을 알아요 다윗은 그 말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을 내가 건드려갔다 하면 내가 큰일이 나지 그래서 절대로 바로 코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면 딱 그 당시에는 죽여도 누가 뭐래요? 그리고서 자기가 왕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다윗이 그 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나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것도 나중에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하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줘 그래서 왕으로 쳐들어서 우리 임진왜란에서 임금이 피난 가듯이 다윗이 왕궁에서 그냥 피난을 가요 쭉 신하드라고 도망가 그때 가는 길에 심의이라는 남자가 나와가지고 다윗한테 엄청 저주를 퍼벗었어요 왕이 가는 길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나가서 쫓겨났으니 두 번 다시 얼굴 못 볼 줄 알고 가는 사람한테 왕한테 막 저주를 퍼벗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다시 압살롬은 죽고 컴백 돌아오잖아 그때 이 심의이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그냥 협기하며 꽉 그 모욕을 참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때도 막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갈 때도 막 부하들이 저거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이랬는데 가는 길에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둬 제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내가 이러이런 말 들어도 싸다 내 잘못이다 건드리지 마라 내버려 둬 그렇게 갔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여기에서 다윗의 온유함이 나온다는 거야 다윗은 막 자기의 힘이 있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처형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막 처형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아멘! 자 그래서 보면 오늘 온유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를 봤는데 온유한 사람들은 온유함이 어디서 나오죠? 결국은 보니까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사건 사고가 생긴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문제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 태도나 자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절제된 힘 로세에게 양보함 그리고 요셉 사랑과 용서 원한 범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했다 모세 비난과 비방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 다윗!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함 아멘! 이게 온유한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 우리 배웠으니까 말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봐야죠 아 내가 하나님 저는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내가 온유한 게 내가 힘이 부족합니까? 아 사람 성품은 좋은데 힘이 약합니까? 아니면 너무 성질이 다일질입니까? 공격적입니까? 뭐 모르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경건함이 없는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각각 기도해 보시면 아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이 나에게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온유한 사람 힘이 있되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비난과 비방 앞에 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한번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없이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여주신 아브라함 또 우리 요셉, 모세,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윈 이런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힘이 있었지만 양보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과 정면 도전하지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힘이 있지만 절제된 힘을 가지고 부드럽게 표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로잡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 신명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절제된 힘으로 아버지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에게 힘을 써서 그 애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절제되고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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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온유 된 건 했고요 우리 항상 같이 기도하는 하나로 드림 하나로 드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죠 하나로 드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로 드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로 드림 교회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공동체 다 우리 교회예요 크게 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로 드림 대표되는 송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강하게 붙도록 주옵소서 요새 좀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체력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국 중국 미국 한국에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야 되죠 지금 여러분 우리 중국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역인데 중국에 있는 여러분들 다 잘 섬기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에게 우리가 어저께 엊그저께 배웠잖아요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많이 주지 못해서 그래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좀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힘을 내려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억지로 끌어서 돈 뺏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도 구해야 됩니까? 20만 명, 30만 명 수도 셀 수 없는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겨우 몇십 명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많은 후원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 특별히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정희 목사님 특별히 건강 허락하셔서 이제 신장 투석 그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신장을 주시고 그리고 5월 달에 5월 마지막 주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NIM 컨벤션이라 그래서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할 때 하나로 드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로 드림께서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로 드림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로 드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드림 교회 하나로 드림 공동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곳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표되는 우리 송혜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북한 동포들을 위한 또 성경교제 집필하러 가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함께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교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 드린 교회 봉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국 공동체 든든히 붙잡으셔서 1호방에서 10호방까지 우리 팀장님 실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팀원한테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기에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셀 수도 없는 우리 탈북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추수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비용을 보내주시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리더로 쓰임받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훈련받게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제 곧 우리 리더 양육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리더 교육 받을 때마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국 하나로 드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박정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신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하나님 큰 영광이 옵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NIMA에 있는 컨벤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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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땅 항상 마음에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요새 송 목사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북한을 자세히 본 적이 없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옛날에 공산국가였을 때 러시아 땅의 모습과 똑같아요 러시아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그런데 문이 열려가지고 잘나가다가 요새 이 부친 대통령이 딴짓을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누누히 얘기하잖아요 러시아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보금에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니까 러시아 땅이 전에는 색깔이 우리 공산주의의 우리 경쟁의 사회가 아니니까 포장지도 없고 그리고 나라 자체가 색깔이 회색이야 회색 회색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없어 어둡고 회색이에요 잿빛이었는데 보금에 들어가고 20년 30년 지난해 보니까 나라의 색깔이 있어요 화려해지고 밝아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다시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 북한 땅 시커먼 북한 땅 지금 인공위성 지도 찍어보면 진짜 전깃불이 없어서 중국과 남한은 확 한대 우리 북한인대는 반짝이는 점 몇 개만 띵띵띵띵 이러고 있잖아요 이 북한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죠 아멘 남북한을 통일한국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한국 그리고 북한에 지금 감옥에 있는 우리 주의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남한 성교사람들도 붙잡혀 있다 그래요 그분들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을 돕던 우리 동포들도 같이 거기 잡혀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어림들 지켜주옵소서 저희가 그분들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아직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당 축복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나님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부터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강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일본 축복하시옵소서 일본 우리를 돕는 일본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적대관계 아닌 일본들에게 하옵소서 미국 축복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그래도 소련에서 지킬 수 있는 미국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그래도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는 미국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빨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구원 받는 숫자가 딱 하나님이 정한 그 숫자가 차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 주변 국가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북한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길 기도 그리고 그 놀라웠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공산권이었던 나라들은 다 붉은 국기가 있습니다 공산당의 국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혁명의 세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첨첨한 그 죄악들이 씻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람들의 강박하고 힘든 마음들이 다 변화되게 하시고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 많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의 세대는 성경에 나온 사사시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립니다 신앙생연도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이 사라진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불을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로 아직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각계각층에서 전연령층에서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금의 확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대한민국 주의종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 축복합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 우리 북한 동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소서 우리 지금 하나로 드림 우리 식구들도 거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아해 주시고 중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중국에 있는 동안 특별히 신분증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땅은 바로 우리와 인접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상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이제는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또 자식들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시고 또 가족을 잃은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분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사오니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여러가지 제재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자국민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이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다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본이 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상 승배가 득그득한 이 나라 우리나라와 정말 악연이요 우리나라와 여러가지 원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정말 일본을 적대시기 보다는 불쌍하고 극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상 승배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소서 우리 미국 땅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기 위해서 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는 헌법 자체가 성경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만이 그래도 아직까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 탈북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사용하여 주소서 축복하소서 자유를 수호하는데 우리 탈북인들의 인권을 지켜내는데 하나님 그 권리를 찾아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장설 수 있는 미국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성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땅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벌써 왔다 가신지가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 제림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축복하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 끝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네 우리 사오방 중에 어떤 참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남편이 곱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좀 같이 하자고 남편이 곱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화장을 시킬 수도 없고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 남편은 곱게 보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곱게 화장을 시키겠어요 성형수술을 시키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남편이 곱게 보이게 네 우리 자매님의 눈을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의 행동을 하나님이 또 바꿔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이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이 배우자 이 나그네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게 보일 게 하나도 없어 곱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맨날 자주 치고 받고 싸우는데 하나님 제발 좀 내 눈을 바꿔주십시오 본인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 나그네 우리 남편 내 눈에 좀 곱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그 사람의 하여튼 그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없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 영어 교육하는 애들하고 지금 이제 중국어 영어로 찬양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이 이겨낸 걸 좀 시작을 해봤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얼마나 같이 앉아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를 했더니 너무 신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신나고 재밌구나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고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1창하고 우리 식구들 나의 눈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또 그분들의 눈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옵소서 주여 1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의 가족들이 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이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이 눈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용서의 눈 국률의 눈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 곱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눈에 곱게 보이게 좋게 보이게 예쁘게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줘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 벌써 지금 중국어 영어로 찬양하며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위로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서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우리 신명기 놓고 맨날 기도한 것처럼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에게 하시고 가정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해외에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집을 다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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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유 기도죠 아프신 곳에 손을 좀 얹으시고요 우리 김홍란 자매님 우리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집에 와 계셔요 그렇죠 집에 와 계시고 보니까 또 우리 김현옥 자매님도 약간의 뇌경색 증세가 있다 그러는데 일단은 증세가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빨리 우리 물리치자고요 아멘 쓰러져 막 이렇게 되기 전에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같이 저랑 어저께 기도했던 김복희 실장님 머리 안 아프시죠 오늘 김복희 실장님 어디서 손 좀 흔들어 보세요 김복희 실장님 어디 가셨어 머리 안 아프시죠 네 머리 안 아프세요 김복희 실장님이 가끔 보면 머리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머리 아프다고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죠 아프고 싹 다 빠졌어요 아프긴 어딜 아파 지금 웃고 계셔요 맞아 맞아 아프긴 어딜 아파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 지금 싹 다 났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안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이 지금 어디가 안 좋거나 배우자가 나그네가 안 좋은데 대신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딱 가슴에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오늘도 성장하고 온유함을 기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이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아픈 부위에 내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의 아픈 부위를 위하여 대신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 떠나가라 아픈 증세 떠나갈 자라 고통은 사라질 자라 통증 떠나갈 자라 모든 것을 회복될 자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악한 것 파쇄될 자라 모든 것은 멸해질 자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마음의 힘든 것들 예수님으로 떠나갈 자라 우울증 떠나갈 자라 악한 영 떠나갈 자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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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일창 크게 하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갈 잘되고 우리 성도님에게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감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만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금유를 베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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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